뭐?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고? 글쎄 실손보험 안보험 건강보험 중심보험 아 모르겠어 도대체 뭐예요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니 미래구독자니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물론 보험 상품을 보면요 정말 이것저것 다 필요해요 실손보험 안보험 건강보험 중심보험 치매보험 건물하재보험 또 요즘에는 강아지도 많이 키우다 보니까 펫보험이죠 펫병원에 갔을 때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펫보험도 뭐든지 다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A서부터 Z까지 다 준비하다 보면 보험료가 40, 50만원 60, 70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이 간단 명료하게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적어도 돈이 없어도 이 정도도 꼭꼭 준비를 하셔라는 보험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병원비에 대해서 실제 쓴만큼 보상이 되는 실손보험 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통원이든 아니면 입원을 했든 간에 자자랑 질병서부터 중대상해 사고까지 모두 다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꼭꼭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보험료 또한 20대, 30대, 40대 분들은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50대, 60대 분들은 물론 보험료가 2만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고지상이 매우 까다롭게 가입이 되는 실손보험 저렴하게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병력이 있다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유마티스, 관절염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병자 실손보험료로 일단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병원비에 대해서 뭐든지 보장받을 수가 있는 실손보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대 진단금이에요 요즘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3대 진단금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33%의 확률적으로 높은 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암 아니면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경계순용량, 제자리암, 대장전망내암 이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소외감, 유사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시하게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 유사암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뇌혈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뇌출혈, 질병코드 3개죠 뇌졸증, 질병코드 6개 요즘에는 뇌혈관 진단비라고 해서 질병코드 10개와 더불어서 예전에는 급성신근경색, 질병코드 3개만 보장이 됐지만 지금은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코드 6개까지 보장이 되지만 요즘엔 또 산정특내 진단비라고 해서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산정특내 진단비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실손보험 다음에 3대 진단비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수수비, 질병수수비와 상해수수비를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모든 질병과 모든 상해사고로 인해서 절단, 절제 등의 조작 문구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 또한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종수수비 또 질병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받을 수 있는 엔드수수비, 특정 엔드수수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손보험 3대 진단금 수술비 보험으로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상해수장애, 질병우장애, 간병일당 여러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보험은 실손보험, 3대 진단금 실손보험으로 병원비가 어느정도 커버가 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회사를 잘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장기간 투병이나 장기간 간병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생활비나 아니면 생활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생활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조기사망에 대비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 3대 진단금, 수수비는 어느정도 마련을 해두셔야 나중에 경제적으로 손실 없이 아무래도 나중에 보험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 보호망이 짧고 굳게 살면서 꼭꼭 필요한 보험 살면서 정말 매우 중요한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줄평은요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만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